배구선수 김수지가 25년 즉위 절친 김연경에 대한 속내를 밝혔다. 1일 방송된 tvn 뉴 퀴즈 온 더 블럭에서는 2020 도쿄올림픽에서 4강 신화를 이루며 뜨거운 감동을 안긴 여자 배구 국가대표팀 김수지, 오지영, 양효진 선수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김수지는 초, 중, 고등학교 시절을 함께 보낸 25년 즉위 김연경과의 인연에 대해 초등학교 4학년대 내가 한 달 먼저 배구를 시작하고 김연경이 그 다음에 시작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초등학교 시절의 김연경에 대해 성격이나 행동은 진짜 지금과 똑같다라며 단지 다른 건 키다. 키가 굉장히 작았다. 기준을 놓고 봤을 때 나는 굉장히 큰 선수였고 김연경은 작은 선수였다라고 덧붙였다. 오랜 시간 배구라는 같은 꿈을 꾸며 함께 걸어온 두 사람. 그럼 김수지에게 김연경은 자랑스러우면서도 안쓰러운 친구였다. 김수지는 김연경은 자랑거리라며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똑같이 꾸준하게 커줬다. 여자 배구가 많이 흥행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김연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선수들도 빛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줬다라고 전했다. 반면 안쓰러움을 느낀 적도 많아다 고 그는 외국 생활을 혼자 할 때는 늘 안쓰러움이 있었다. 늘 혼자 헤쳐나가야 되는 기라며 대표팀 생활하면서는 모든 경기나 결과에 대해 본인이 다 감당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많이 안쓰러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포트라이트가 김연경을 주로 비추지만 그거에 따라서 짊어지고 가야 될 짐이 크다. 이번 올림픽만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가라. 경기가 잘 되든 안 되든 다 그건 나한테 돌아올 거니까 라고 했다. 그런 거 보면서 안타까웠다 라며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은혜 프리랜서 에디터 호프커리어의 지메일 점 컴 서은혜 프리랜서 에디터 호프커리어의 지메일 점 컴 서은혜 프리랜서 에디터 호프커리어의 지메일 점 컴